첫번째 첫번째 솔직히 내가 제일 웃긴 거 같다 제가 제일 웃긴거 같아요 제가 제일 웃긴거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이게 좋은거지 나는 팬들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. 예! 큰일 난다. 그들의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? 아니에요. 아유 착하세요. 귀디님! 꼭 보세요!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. 뭐라고? 왜? 내 팔참 끼면서 왜? 네? 음... 이 선이 있어! 이 선이 있어! 안 아파! 아니야! 얘 지금 안 아팠던 거 저한테 잘하는데요? 솔직히 트와이스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네! 네! 인정! 이게 내 girlfriend! 이게 다 진실이세요? 저희는 JYP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... 시작! 솔직히 박진영 피디의 패션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.. 아니요? 어? 난 이상하니아 어떻게 되는지. 어이! 이게 뭐예요. 이거 뭐야. 오세이 이거 저희가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. 저희 막 찌릿찢 하고 난리를 안 내려요. 이상하지 않습니다. 우리하면 터 한... 자신이 없어서.. 내가 원테일 테마트 왔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멘탈 여기서 지여이 걸리는 운동화 나는 무조건 데뷔 할 줄 알았다 아니요 걸리는 운동화 솔직히 트와이스에서 블랙스완을 맞고 있습니다 할 때 부끄럽다 아니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너무...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? 솔직히 내가 트와이스 실세다 내가 센터에 서야 한다 아닙니다 실세가 안 좋다 실세 누구죠? 왜? 뭐지? 솔직한 트와이스 아니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지켰어요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는 다른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잖아 좋아한다 아니요 네? 네? 하하하하 동봉 지진 나오셨어요 동봉 지진 나오셨어요 동봉 지진